22만 28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토피아입니다. 세토피아의 테마는 마리화나, 테마, 인공강우 정보보안 화장품이, 하, 있습니다. 세토피아, 은, 는 동사는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 분야와 코로나 진단기, 진단키트와 개인용 혈당 측정기, 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 측정지 등의 해외 수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사업 부문은 크게 세큐리티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로 나눌 수 있음 세큐리티 사업부는 전체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dlp 솔루션, 보안 usb 관리 솔루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기업용 보안 솔루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전문기업인 대시 2001년 pc 보안 제품 세이프 pc를 출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보안 usb, 네트워크 접근 제어 등의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 대시 에이전트 통합 보안 제품인 세이프 pc 엔터프라이즈 5.0을 출시하였으며, 재해 복구 솔루션 및 모바일 정보 유출 통제 솔루션 등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 재무 대시 클라이언트 보안, 네트워크 보안 부문의 부진에도 서비스 사업 부문의 호조와 제이슨앤컴퍼니 연결 편입에 따른 철강, 진단키트 등의 신규 매출 발생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파생 상품 평가 이익 감소에도 금융자산 평가 손실 감소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미국 법인의 햄프씨드를 활용한 화장품 출시, 제이슨앤컴퍼니의 제2공장 매입 및 신규 sts 304, 제품의 생산 슬래시 유통 추진 등 사업 다각화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세토피아의 시가 총액은 49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토피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74위입니다. 세토피아의 상장 주식수는 3933만 백신 한 주입니다. 세토피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토피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5.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5.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3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24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9배, 12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1억원, 마이너스 40억원, 마이너스 1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5억원, 마이너스 122억원, 마이너스 105억원입니다. 세토피아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4번지 12%이고 유보율은 176.6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토피아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75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7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토피아의 종가는 1265원이며 주가가 세토피아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토피아의 종가는 1265원이며 주가가 세토피아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세토피아은은 거래량 251만 3700에 순여섯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8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4만 3920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36만 5947주, 한국증권에서 26만 562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0만 1218주, NH투자증권에서 19만 223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5만 8511주, 한국증권에서 26만 3348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25만 960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만 7343주, NH투자증권에서 17만 45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만 620 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 세토피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